박수 한 박수 받으세요 2월에 뜨는 천안을 봉궁수를 벗는 날 저녁에 술 태우는 날은 3월에 뜨는 날은 손가락이 탄생한 날 바라라라 아 밝은 바람 하이태백이 돌던 날 2월에 뜨는 천안은 파도가 띠든 날 6월에 뜨는 천안은 누군이 떠버린 날 7월에 뜨는 날은 서두직 여겨 만나는 날 8월에 뜨는 날은 감상수월에 뜨는 날 5월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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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는 날 6월에 뜨는 날 5월에 뜨는 날 두 번째로 우리를 켜 아리아리 쓰리 쓰리 우리 아라디오 조금만 더 하세요 아리아리 우리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아리 쓰리 쓰리 우리 아라디오 아리아리 우리 고개로 넘어간다 감사합니다 참여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